공천이 보류되면서 논란이 컸던 제주시 갑선거구에 국민의힘이 결국 전략 공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김영진 예비후보 대신 제주 출신의 고광철 보좌관을 공천했는데 김영진 예비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완주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천후보를 면접한 지 20여일 만에 발표된 국민의힘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.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출마한 김영진 예비후보를 제쳐두고 고광철 보좌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. 제주 한고, 제주 갑 고광철, 제주 고시인데 보좌관하고 계십니다. 고광철 보좌관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형경대 전 국회의원 선거를 도우며 정치에 입문해 정갑윤, 권명호 의원실 등에서 19년째 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.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. 전략 공천 발표에 이미 면접까지 본 김영진 예비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중앙당이 정치 교체를 기대하던 도민과 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던졌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제주시 갑 지역 출신도 아닌 제주도에서 상주하지도 않는 제주시 의뢰, 소위 얘기하는 득보잡 인사를 후보로 공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당의 형폐의 의기도 하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편 제주시 갑 선거구에 김영진 후보 공천을 요청했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해 전략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.